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8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진핑을 맹비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진핑을 전세계 열린사회에 가장 위험한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사이티 열린사회는 소로스가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수거하기 위해 만든 거대 조직 이름입니다. 소로스는 시진핑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의 국내 정덕들과 소수민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로스는 그토록 많은 중국인들이 소셜 크레딧 감시체제를 용인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데 대해 특별히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며 중공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이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 군사력을 발휘하는 레닌주의 정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라도 희생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강력해지기를 시진핑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당국이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잃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국영업체 시노팜이 제조한 COVID-19 백신은 전세계 광범위하게 수출됐지만 그 효능은 여타 백신보다 형편없다. 시노팜은 중공해 친구가 생기게끔 하지 못했다고 서술했습니다. 2022년 연임을 확장하기 위해 시진핑은 스스로 독재자로 변모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시진핑에게 어떤 정책을 채택하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진핑이 자신을 따르라고 공산당에게 지시한다는 겁니다. 소로스는 또 시진핑이 정치국 상임위원들을 이끌고 당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장면을 cctv가 방송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당과 그 당의 중앙인 시진핑에 대한 충성맹세는 상임위원들에게는 치욕적인 경험으로 시진핑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들수도 있다고 소로스는 봤습니다. 소로스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집단지도체제 유산을 폐지하고 상임위원들을 예스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진핑 주변에는 견제와 균형이 없어져 변모하는 현실의 정책을 맞추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은 겉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시진핑의 노염을 사는게 두려워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2010년만 하더라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후진타오 시설이었는데 중국은 사실 그때보다는 더 전체주의적이고 호전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본질은 다를게 없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아시다시피 소위 국제진보주의 단체의 대부로 좌파의 가장 큰 돈칠입니다. 그런 그가 중국의 시진핑을 전세계 열린 사회에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지칭하는게 아주 묘합니다. 사실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의 중공을 비판한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한 사적인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같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중공이 전체주의 정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하고 강하며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때는 중공이 국민들을 등급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감시하는 이른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당시 소로스는 AI를 이용한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 오픈소사이트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기술이 전체주의 정권의 손에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 아직 전면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는 분명하다면서 사상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개개인의 운명을 한 정당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공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소로스가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맞고 틀린 것을 혼동하고 있어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화춘잉은 또 현재 세계에서 누가 문호를 개방하고 도로를 건설하는지 명백하다. 문호를 개방하는게 누구고 장벽을 쌓는게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미국의 관련자들은 중국의 발전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정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헝가리계 미국인인 소로스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까지 싸다와 비판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공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외 부동산 가격은 폭락의 연속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90%가 파산지경입니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변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팔아치우는 회사도 있고 헝따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한 자동차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은행도 집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수단이 아니라면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단기 부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융자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등 대도시의 개발업자들은 죽을 맛입니다. 정부가 숨통을 전혀 튀어주지 않는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중국인들은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선 도시의 경우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선 성시도 최소 20%가 폭락했고 외곽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자 희한한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후난성 유해양시는 폭락 방지령을 내놨습니다. 새 아파트는 관방지도가격 빼앉자 쉽게 말해 공시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가격 업체 정책이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위해양의 아파트 가격은 벌써 수개월째 폭락 중입니다. 당연히 개발업자들은 가격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가지 할인과 혜택을 내세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1,2선 성시뿐만 아니라 외곽지역도 마찬가지로 결국 가격이 반토막이 난 곳도 속출했습니다. 중공은 부동산의 폭락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30% 떨어지면 아파트 보유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포기하게 되고 그 아파트는 은행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대량으로 생겨나게 되면 은행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악성채권만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은행도 파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현상이 그대로 중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따라서 붕괴되고 기업도 파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업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도 큰 위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공의 건설업체는 9만여개 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이름을 들어볼 만한 기업들이 모두 부동산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센스, 하이얼 같은 전자업체부터 영화 유통업을 하는 완다까지 모두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과거 20여년 동안 중공에서 아파트 건설은 땅짚고 헤엄치기 쉽게 사업이었습니다. 권력 배경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해 아파트를 건설해 투기 붕물 일으키면 일사천리였습니다. 마구 짓다보니 향진급의 시골에도 33층자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현재 중공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GDP는 미국의 3배, 일본의 6배, 유럽의 10배입니다. 때문에 중공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충격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2년 전 2020 도쿄올림픽의 양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애니메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아키라란 SF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과장 오토모 가치로의 1988년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88년 도쿄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31년 흘러 재건된 2019년의 도쿄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쿄는 퇴폐적인 분위기가 충만하고 도시 곳곳에서 충돌과 시위가 일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공교로 온 것은 새로운 도쿄가 2020년 30회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현실세계가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애니메이션 아키라에서는 건설중인 도쿄올림픽 스테디엄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스테디엄 건설 공사장의 펜션은 개최일로부터 147일 남았다는 문구 아래 올림픽 개최를 중지하라 분쇄해야 한다는 토쿄올림픽 반대구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아키라가 연이라도 한 것처럼 147이라는 숫자와 반대구호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정부의 극력 반대하는 시위대도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이 역시 실제와 똑같습니다. 몇달 전부터 일본의 일부 좌파 분자들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오토모 가츠히로의 상상력에 걸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수 없지만 애니메이션과 현실이 어쩌면 이렇게 같은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